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 경북 최초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2019년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.8%,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 포항시는 지원 대상 업종의 확대 등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